송악산 날인은 아름다운 날인은 아름다운 날인입니다 송악산은 개성북부에 있는 진산을 말하는 거고 선중교는 개성에 있는 다리, 사극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월색은 달에서 비쳐오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월색은 원앙선의 원앙 모양의 배를 말하는 거고요 원앙선이 원앙 모양의 배를 말하는 거고 완월장치, 이거는 달을 벗삼아서 술에 온유도로 취해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초장이 38855, 중장이 58855, 중장이 58555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다르게 돼 있죠 초장, 중장, 종장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송악산 아까는 충신은 이렇게 됐는데 송악산은 두 박자로 빼야 돼요 송악산 이렇게 3박이에요 송악산 날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할 때는 옛날 어른들은 내리는, 나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아서 소리할 때는, 쓸 때는 내리는 이렇게 했지만 소리할 때는 송악산 내리는 이렇게 안하고 송악산 나리 이렇게 많이 해요 송악산 날인은 안개 3박 8박 시작 송악산 날인은 안개 그렇죠 송악산, 여기 8박 날인은 안개 시작 송악산 날인은 안개 그렇죠 개 여기서 시김새가 들어가야 돼요 용수, 여기 용수봉에까지가 또 8박이에요 네 글자를 8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시김새를 넣느냐 하면 용수에서 용수봉에 이렇게 이렇게 용수봉에 용수 이게 들어가야지 박자를 채워줄 수 있어요 용수봉에 한 번 더 시작 용수공예 여기 노래가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구준비 돼요 나는 내리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 구준비 돼요 나는 올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구준비 돼요 이렇게 올려도 되고 이렇게 해도 틀린 게 아니고 저렇게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민요는 악보가 없이 구전에서 구전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노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게 이게 정답이야 저게 정답이야 라고를 안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구준비 돼요 하고 구준비 돼요 내리는 거 하고 구준비 돼요 이거 올리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멋있는 거 내리는 게 더 멋있는 거 그럼 내리는 걸로 할게요 네 구준비 돼요 이렇게 시작 구준비 돼요 그렇죠 구준비 데까지가 오막이에요 어만 오박이에요 어떤 노래든지 노래가라면 전부다 맨 끝에 한 글자를 오박으로 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만 오박으로 빼야 돼요 구준비 돼요 이렇게 한번 더 시작 구준비 돼요 그렇죠 네 송악산 날이는 안개 용수봉에 구준비 되며 시작 송악산 날이는 안개 공수봉에 구준비 되며 네 그 다음에 선죽교는 5, 8, 8 중장 지금 초장인 거예요 5가지가 초장이에요 중장 선죽교 오박 맑은 물에 8박 5박 8박 선죽교가 5박 맑은 물에 8박으로 빼야 돼요 시작 선죽교 선죽교 맑은 물에 그렇죠 원함 선을 원함 선을 네 글자인데 팔박으로 만들어야 되죠 팔박자를 만들려면 네 글자인데 원함 선을 이렇게 되죠 원함 띄워넣고 원함 선을 띄워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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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5, 8, 8, 5, 5박을 했어요 그러면 종장 종장은 방충만 월색을 쫓아 완월장치 이게 종장의 마지막 종장이에요 지금은 중장인거고 종장 종장은 밤충만 오박 월색을 쫓아 완월장치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5, 8, 5, 5박이에요 8박을 하나 뺀거에요 1, 8, 5박을 밤충만 월색을 쫓아 밤충만 월색을 쫓아 8박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거 하고 여기가 종장에는 음이 약간 달라요 울리죠 밤충만 월색을 쫓아 이렇게 올려 시작 밤충만 월색을 쫓아 tots 왕 어디어 shot Senhor 눅구멍 노랫다락은 끝을 내려가는거에요 내려가는데 이거는 왕 널 삼 뉴스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밤중 망할 때 그을 쫓아와 놓은 장치 아 끝에는 똑같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초장 중장 중장 나눠서 해볼게요 송악산 아리는 안개 동수봉예 후준비 대여 시작 송악산 아리는 안개 동수봉예 후준비 대여 그렇죠 송죽교 맑은 물에 보람선을 비워놓고 원주교 밝은 물에 보람선을 비워놓고 밤중 망할 때 밤중 망할 때 그을 쫓아 환월 잠시 시작 밤중 망할 때 밤중 망할 때 그을 쫓아 환월 잠시 네 그러면 곡을 연결해서 쭉 들려볼게요 시작 송악산 아리는 안개 밤중 망할 때 영수공예 붕중 내 부준비 대여 선줍교 맑은 보내 워랑선을 비워놓고 공중 망할 때 멀쎄 해구들조차 환호를 참치 네 이쪽에서 잘하니까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오죠 이쪽에 한번 해볼까요? 안 돼요? 그냥 뭐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안 될까? 그럼 그래야지 제가 이게 안 되는 건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해보자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이쪽에 한번 해볼께요 시작 송악산 시작 송악산 말이는 흰 안개 봉숭에 구준비되어 선축뼈 밝은 봉숭에 원앙선을 비워두고 비워두고 한중간 월세의 불조차 환호를 참치 비워두고 비워두고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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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 돼 지금 딱이라는 거겠죠 시작 봉숭두 한중간 위험한 공부 상장 하다 사건밑 삭 가사 길어 놓고 단품만 불쌰을 다 와 널 잠시 목소리가 엄청 예쁘시네 딱 경기청이야 경기청 경기청은 좋은 그런 청입니다 자기만 잘 알아보자 자기만 잘 알아보자 자기만 잘 알아보자